광주시 동구는 평생학습도시 동구 재도약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구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지난 16년간 지역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배움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. 지난해 3월에 관한 동구 평생학습과는 중장년, 경력단절 여성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배움터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맞아 세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. 연구 영역은 인구 현황, 지리적 요건, 사회경제적 특징 분석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, 강사, 지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세워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2027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전략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.